한국 사회 교육렬과 도구적 교육과의 종적 비교 한국 사회 교육렬과 도구적 교육과의 종적 비교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교육학과 신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 교육렬과 도구적 교육 간의 종적 비교 그 중에서도 특히 1970년대와 2000년대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고요. 일단 연구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문화를 얘기함에 있어서 한국인의 교육렬에 대한 얘기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육렬을 말할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소위 말하는 교육 본의의 관점에서 교육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선생님께서도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사회 경제 지위를 획득하려는 노력으로서의 교육렬이 아닐까라는 문제 제기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를 관통해온 교육렬의 의미에 있어서 교육렬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고 해방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사회가 변했을 때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교육렬은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과거에 계층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와 다르게 오늘날에는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교육렬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어떤 사회학적인 틀을 제공해줄 선행연구 분석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주로 하고 싶었던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일단 선행연구 분석에 있어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히 선생님이 예전에 언급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도구적 교육관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는데 이게 아마 유추가 되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을 교육 그 자체로 대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교육을 수단적이고 도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관점을 말하고요. 이 안에도 하위 분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층 이동과 교육을 연결시킬 것은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이 작용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본 논문이 있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층 이동과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례 연구 분석과 그것의 비교입니다. 교육생회사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서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신모 씨는 많이들 짐작하시던데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모 군과 김모 군의 어머니 김모 군이 오늘날의 교육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사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열은 단순히 학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모 군의 어머니가 제 연구를 보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70년대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신모 씨 같은 경우에는 1958년생이시고요. 1971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76년까지 다니셨습니다. 일단 가난한 농민부부의 첫째 아들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굉장히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걸로 유명해서 무리를 해서 인근 지역의, 인근 도시의 명문고등학교 소위 지방명문고등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통해서 고위공무원이 되셨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육을 통해서 계층이동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개인의 사례를 통해서 그 사회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작업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어떤 제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해봤는데요. 일단 70년대는 주제하듯이 급격한 사회 변동이 있던 시기였고 바꿔 말하면 사회 계층이 아직은 활발하게 이동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을 기대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고 소위 말하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화이트 칼라 산업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주로 학력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 학력에 대한 열망은 곧바로 화이트 칼라에 대한 열망과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정 내에서 특히 저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모 씨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족의 장남으로서 물론 공부를 잘했다는 점도 작용을 했겠지만 특히 장남으로서 가문을 일으키라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굉장히 얕은 수준에서 70년대를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이 오늘날의 교육렬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렬이라는 것이 사회계층 이동이라는 것을 열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육 본의로서의 교육을 지향하기보다는 어떤 학벌, 학력에 대한 지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좀 달라진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 제 연구가 시작되어서 그런 어떤 하나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오늘날의 특수한 맥락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사회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바꿔 말하면 그 계층이 어느 정도는 고정되고 고착화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은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검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의 입학생의 비율을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지방 출신보다는 서울 출신들이 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제가 싫지는 않았는데 부모님의 계층 이런 거를 연구한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론 오늘날에도 교육을 통해 어떤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욕나는 케이스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편하게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과거에는 교육을 시키면 시키는 거고 안 시키면 안 시키는 거였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해야 한다. 그것이 기대로 써든 혹은 투자로 써든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항목이 주요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표현을 해본 건데 어떤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육열이 어느 정도 관성화되고 있지 않나 관성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각각 소개를 해봤고요. 좀 중점적으로 더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주된 학습 동기는 여전히 교육 본위라기보다는 어떤 계층 이동에 대한 열망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열이라는 것이 정말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어떤 학벌, 학력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어떤 도구적 교육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 중심적 교육열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붙여본 것인데요. 여전히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열이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때 막연히 학부모의 교육열이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육열이라는 단어를 그 자체로 풀이해봤을 때 그것이 학부모가 주체가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도 자신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겠다는 열망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로 학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교육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에서 가족 중심적 교육열은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된다고 서술해놓은 것도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어떤 학력을 얻음으로써 고급 인력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점이 같은 지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갈라지는 지점에 대해서 특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했지만 여전히 계층 이동을 열망하고 있지만 그 계층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첫 번째로 적어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그 가족 내에서의 문화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다들 못 사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것은 특정 자녀에게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째 아들 중심이라고 적어졌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반드시 첫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마 주로 아들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첫째 아들이거나 혹은 막내 아들이거나 그 중에서 공부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그에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물론 그런 케이스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어떤 가족 문화도 바뀌면서 어떤 한 자녀를 위해서 나머지 구성원이 모두 희생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70년대에는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 비교적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투자가 되는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물론 60년대 이후에 대학도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이 점점 양쪽으로 팽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은 지금처럼 팽창해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인식이 지금보다 덜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그런 관성이 덜 작용했고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어떤 대졸자와 고졸자의 격차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덜 받았던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교육열이라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현상이 돼서 모두가 이제 그 적어도 대학은 가야지 대학은 가야 사람 취급을 받지 이런 인식이 점차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그 설명드린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지 라거나 그런 현상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무엇이 다른가 이거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놨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 항목들이 일단 편의상 분류를 해두었고요. 일단 그 다음으로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계 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것이 이게 어떤 자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게 이 수업에 좀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물음들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계층 이동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목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연구 대상을 중하위 계층 아래로 이제 그 한정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과거에도 상류 계층은 분명히 존재했고 오늘날에는 특히 계층별로 그 문화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시대 전반적인 교육 문화로 확장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께도 좀 많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지점입니다. 제가 사실 그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이제 탐구할 방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주로 택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적 연구를 처음 해보기도 하고 또 계속 그런 저도 모르게 이걸 일반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서 그 선행 연구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미숙함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연구 방법과 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약간은 그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연구 주제의 제목 처음에 한국사회 교육열과 도구적 교육 간의 종적 비교라는 그 제목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이게 어떤 사례 연구가 어느 정도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지의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과연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윤리적 문제라고 제가 적어뒀는데요. 제가 연구 대상을 설정할 때 처음에 신모 씨와 김모 군, 김모 군의 어머니를 설정을 했었는데 김모 군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떤 계층에 대한 문제는 그 어떤 그 물적 조건을 당사자에게 언급하는 것이 특히나 그것이 어린 학생일 경우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학생의 경우에 제가 그것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0년대와 2000년대에는 추출된 시점이라는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제에서부터 저는 한국 사회를 간통한 어떤 교육렬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는 비교 대상으로서 70년대와 2000년대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대적 변화 양상을 그러니까 그때 2000년대와 지금 70년대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달라졌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밑에 도구적 교육 간에만 초점을 두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층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학적인 영역에서 계층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계층관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능론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편향된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편향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어떤 전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에 어떤 연구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쩔 수 없으면서도 한계점이라는 걸 인식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추후 연구 방향에 있어서 여전히 선행연구라는 건 바로 오늘의 연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고 싶은 2000년대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느끼시겠지만 아직은 심층적으로 비교 연구가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좀 표면에 드러난 현상들에 조금 주목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생애사 연구에 있어서도 저는 처음에 비교라는 건 사례와 사례를 연구하고 이거 비교해서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화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면 그럼 여기서는 어땠을까를 그런 2차, 3차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번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진짜 교육을 생각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런 교육번위의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